안녕하세요 농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작물을 곰팡이 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제품인 라이드 옥산일 800 버블유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작물에 해로운 곰팡이를 예방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효과적인 살균제입니다. 그렇다면 리드 옥산일 800 버블유피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제품은 흰가루 병, 잎이 마른 병, 녹윤병과 같은 흔한 곰팡이 병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설명서에 따라 제품을 섞어 식물에 뿌려주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리드 옥산일 800 버블유피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안전을 위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 다음 포장지에 적힌 비율에 따라 리드 옥산일 800 버블유피를 물에 희석합니다. 적정량을 사용하면 제품이 최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분무기를 사용하여 용액을 식물 전체에 골고루 뿌립니다. 제품이 모든 곳에 닿도록 잎의 위아래 모두 뿌려야 합니다. 빠른 팁,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뿌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품이 너무 빨리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뿌리지 마세요. 리드 옥산일 800 버블유피를 사용하면 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곰팡이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작물 수확량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농부들이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 리드 옥산일 8버우 WP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좋아요 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수확 거두세요. DRPLand.B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